합장하세요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제보살님이 깊은 바냐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괴로움을 온갖 재앙을 모두 다 없앴느니라 사리불이여 물질이죠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욕심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그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항상 윤회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17의 스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보니까 착하고 진실하는 이들이 너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욕심 있고 집착이 강한 이들의 그들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서 밀려갖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런 현실을 보고 너무 붕괴했습니다 도대체 종교의 모든 종교인들은 뭐하는 것일까 이토록 비참하게 고생하고 있는 이 중생들은 안 보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빌팅 교회의 넓은 절 저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것을 뒤집어서 바르고 진실한 그들에게 행복한 이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17의 제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스님이 되어서도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때는 죽어야지 1년이 되었습니다 죽어야지 2년이 되었는데 죽을 수는 있는데 시체 처리가 안 되는 거야 3년 만에 서울대학 병원에 이 몸을 기증하면 깔끔한 시체 처리가 되는 걸 알고 찾아갔습니다 또라이라고 정신과로 보내버렸어요 그때 뜻들의 문을 이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아주 중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신부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약을 열심히 잡수면 돌아가실 때까지는 존재할 수가 있다고 그러나 약속을 한 가지 하십시다 뭔데요? 중생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갔다면 자식을 버리시라 별일 다 오겠네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거 보았소? 난 그리 못해요 약이나 주시오 아이고 죽을 양반을 뭐하러 내가 약을 줍니까? 제가 27살에 견성을 했습니다마는 37에 제가 2월달에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영등포쯤 왔는데 심장이 조여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끝내 이제 그래도 약방에서 샀는지 약 하나를 가방에서 찾았습니다 급하니까 위급하니까 그런데 이미 손이 굳어 들어가니까 약이 잡히지를 않아 눈이 어두워지니까 보이지를 않아 그래도 얼마나 안간힘을 다 썼는지 약 안을 했는데 딱 두 발자국이면 옆에 물 있는 곳이 있는데 얼마나 어렵게 그곳을 가서 막 약을 입에 딱 넣는 순간에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일단 약을 넣고 돌아서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그 통로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쥐가 나무 쓰는 소리가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래서 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니까 여기는 수원역 여기는 수원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등포에서 숨이 막혔던 그 기억이 나면서 내가 수원까지 왔구나 알았습니다. 기차가 서니까 어떤 불자가 스님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붙잡아 이 일세는데 죽은 송장이 얼마나 무거워 쳐져버리고 까딱도 안 하니까 여보세요. 나 좀 여기 같이 스님 좀 붙잡아달라고 어떤 분이 붙잡아서 병원으로 이송합시다. 귀에 들려 눈은 안 보이는데 귀에 공덕이 그대 아니요. 나 홈에만 내려주세요. 그 분은 가고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보여. 그 홈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봤어요. 근데 그 보살이 하도 고마워서 좀 기억에 남고 싶어서 눈을 아무리 비벼도 안 보여. 그래서 그 고마운 분 복받으라고 지금이 이제 처음 추건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서 보니까 술 먹은 사람들 말이야 흔들 흔들 띠뚱띠뚱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해 잘구까지 나갔어요. 택시 하나를 붙잡고 평택까지 얼마냐고 돈을 주고는 하는 말이 제가 평택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몹시 몸이 안 좋습니다. 지금 돈을 들여놨으니까 까끄닥 하고 달랑 발을 탁 차서 내비리고 가시라고. 근데 말입니다. 2월인데 춥죠. 근데 창문을 열고 오는 거야. 공기가 막 들어오니까 이제 숨이 멎은 사람이 이제 숨이 이제 쉬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택 좀 와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기사를 가르쳐주는 게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그래서 명법사 들어왔죠. 그때부터 시작한 저희 생사가 생사가 그 병명이 신부전증인데 현대의학으로는 신부전증은 못 고친대 절대 못 고친대 약은 있는데 병을 완쾌시킨 거에 없답니다. 내가 전번에 우리 신도님들에게 법문하면서 죽었다가 산 사람 많냐 제가 그랬더니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었다가 산 사람이니까 또 있어요. 죽을 때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병 고친 사람 봤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이 못 봤대. 근데 여기 병 고친 사람이 여기 앉았다. 오늘 법회가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각자 인생은 자기들이 창조했고 이 세상은 착한 이가 많으면 이 세상이 행복하고 욕심 많고 못된 인간들이 많으면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 법문을 듣고 실천할 것 같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반야 신경 법문에 마하 반야 대다승이라고 경전에 마하라고 써있는데 모든 분들이 대다승이다. 크다. 수승하다.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법장당 화정은 그렇게 표현하네. 어느 때를 만났던지 가네. 오늘의 무거운 현실의 괴로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됐나요? 부처님 말씀을 믿고 믿고 내 육군이 육경을 대서 육식이 일어나서 이것도 복잡해. 다 같이 본 바 들은 바 생각하는 바 우리 순간의 감정이죠. 이것이 우리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된 것이지 본래 너는 영원한 행복이다. 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믿고 믿고 그 시간부터 접수를 안 할 것 같으며 마하바냐를 그 오늘의 현실의 무거운 짐이 다 해결이 된다. 요렇게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명법사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명법사 욕심 버리고 집착 버리고 다니는 절 이것이 바로 마하바냐를 지혜를 쓸 수 있는 힘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요 때 요도 것이 이어질 것 같으면 바람이 행복의 그 자리에 이른다. 우리가 보고 듣는데 나의 나의 감정과 욕심과 집착으로 오질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욕심 다 버리고 나의 도리만 최선을 다하고 살 것 같으며 관이 자유롭다. 보는 바 듣는 바가 자유롭다. 나의 감정을 필요 없는 지난 날의 모든 기억들을 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자유자제할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그동안에 눈물 흘리고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구나. 깨달았나요? 안 깨달았나요? 네, 깨달았죠. 이것이 불교예요. 뒀다 뒀다 내년에 죽은 다음에 아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게 불교예요. 이렇게 멋있는 불교를 놓고 왜 중생의 고통 받느냐 자기 감정이 자기 자존심이 자기인 줄 잘못 아는 무지문명으로 인해서 자기는 계속 윤회하며 희망이 절망을 창조하는 것이예요. 한 생각 일어날 때 우리는 똑같아. 부처님의 이 세계나 중생의 이 세계나 한 생각은 똑같은데 작용에 따라서 중생과 부처님이 차별이 있어요. 중생은 욕심과 집착인 자기로서 쳐다보고 듣고 기억을 해. 부처님은 이것은 희망한 것이다. 영원할 수 없는 무지무명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없는 존심 때문에 우리들은 고뇌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해 그러냐. 우리가 육군이 육경을 대해서 육식이 일어날 때 욕심과 집착으로 오은이 개공도다. 집착과 우리들의 욕심은 허망한 것이다. 우리가 허망으로 갈 것 같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도 그 수없이 들은 법문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그냥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를 놓고 내가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행도 될 수 있고 행복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벼슬이 높고 부자라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생긴 얼굴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 를 놓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생도 될 수 있고 행복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믿고 믿고 그렇게 사는 거야. 갈등 하기들 막 때려주고 그러니까 고생 하지. 또 믿고 이것이 힘이 쌓여져야 돼요. 깊은 반야바람 일다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뜻이 이루어지고 현실로 만들어진다. 이거지. 알았나요? 죽어가는 이가 살 수가 있고 괴로운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런데 다 빠져 죽어. 자기 옆에 자기가 빠져 죽는 것이에요. 다시 윤회 지옥 자기가 우울해 그동안에 너무 멋있게 살았는데 어느 날 쫄딱 망해버리고 나니까 너무 기절하겠다. 이거지. 염치없이 산 것만 해도 염치없는 욕망에 산 것만 해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죠. 그게 부러워서 썩었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자는 많은데 행복을 이룬 자가 누구냐? 명법사 신도들이요. 여기는 있고 없고 높고 낮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신도들이 욕심 버리고 진정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마하바냐며 바람일 따라는 것이죠. 자 스님이 바르고 진실한 사람들 왜 병이 들었는지를 숨이 넘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취해본 적이 없고 이성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연애 편지를 머리 깎고 스님이 됐는데 스무 살 되니까 편지가 쌓여있는데 우리 주심이 다 봤지 나 뜯어본 적도 없고 호기심 가져본 적도 없고 관심이 없어 아무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왜 병이 들었어 진실하고 착한 이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그것이 진실한 이들이 아플 적마다 내가 병이 들었고 그 병이 심부전증까지 갔더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면 알아요 신경이 예민하던지 욕심이 많던지 집착이 강하던지 알았나요 그렇게 하면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었지만 숨은 넘어가면서 이제 아는 거야 21살 때 수덕사 해안 도인스님이 저한테 곡불장직이라는 화두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본래 삐뚤어진 것도 없고 본래 반듯한 것도 없는 불성의 본자리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 화두를 주셨구나 그때서 제가 또 화두가 또 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타파를 해봐도 했잖아 그거 뭐 할게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리고 스님의 조용한 산매에 들어갔고 열 시간 만에 일어났어 나는 저쪽 세상인 줄 알았어 스님 방 천장이야 그래서 일어나더니 입에서 말이야 숨 못 쉬던 사람이 전혀 숨 쉬는 거 고통도 전혀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 제가 진찰을 하니까 막 그 의사가 막 웃는 거야 이 세상에 심부전증 진찰이 잘못됐던지 정말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임은 자 병이 완벽해서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산증인이죠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욕심 버리고 집착을 버릴 것 같으면 마하바냐의 힘 지혜를 네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가 있다 너무 행복하지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개송을 써 갖고 왔습니다 합장하세요 심부전증병 심부전증병 지원인 콧불장즉 파화두 색즉시공 보리부리도 무병환생 콩즉 세기로단아 보호하이미 파화불 이 심부전증의 병의 원인을 알면서 이 곡불장즉 이락하는 화두까지 파파하고 보니까 반야신경에 색즉시공이 공즉시색이 이 부리가 두 개 공과 색이 두 개가 부리더라 둘이 아닌데 스님이 이르르 보니까 병이 없이 환생을 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 불생 불멸 불구 무정인 자리더라 이거죠 스님한테만 정해져 있습니까 이 모든 중생들에게도 정해져 있습니까 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해 괴로워 안돼 나는 뭐야 이럴 때 잊어버리지 말고 이 생각이 고통을 만들었고 이 생각이 오늘의 불행에 오늘 현실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 기쁜 마음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 기쁨 하실 분만 박수치세요 근데 요게 뼈꼬매갖고는 안되는 거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응 아기가 걸음을 이렇게 일어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 수천 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거꾸로졌다 제껴졌다 하면서 온답니다 그렇게를 여러분들께서 슬픈 마음도 기쁘게 응 또 여러분들은 또 이제 또 마음에 안 드는 눈으로 보일 때 식구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들을 때 이거를 예쁘게 내 꼬라지도 부처님 말씀 배우기 전에는 저 꼬라지였는데 내가 부처님 말씀 믿고 나서 예뻐진 거지 이렇게요 됐나요 이 기쁨이 완벽해지기 전에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마하바냐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도 성취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 그 기쁨이 이루어져야 만족해져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관자재가 될 것이냐 자유자재를 못하고 구속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놨으면 이제 병들 여러분들이 관자재로 가겠죠 예 또 저거 보면 법문 또 들어야 되겠죠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가겠습니다 합창하세요 묘보험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의 무진의보살 자리에서 일어나 바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 매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부처님을 향하여 합창하고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에 무량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가지 고뇌를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고뇌에서 해탈케 하시는 이라 선남자여 만약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드는 자는 설사 큰 불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이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혹은 큰 물 물에 떠내려 가게 되더라도 그 명호를 일컬으면 곧 야든 얕은 곳으로 이르게 될 것이며 또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유리 자계 만호 산호 호바 진주 등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가령 폭풍이 불어서 그들이 탄 배가 나찰들의 나라로 표착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혹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컫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하느지라 손 내리시고 이렇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할 것 같으며 타죽지 않고 빠져죽지 않고 옛날에 어떤 지금은 사형수들이 가서 목에다 밧줄을 밟으며 내려가면서 여기가 목숨이 끝나는 범죄자들이 있답니다 옛날에는 칼로 목을 베기도 하고 이러는데 관세음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대신 대신 모셨던 집에 모신 관세음보살님 목에 칼자국이 났는데 이 망란이가 칼로 목을 탁 치니까 칼이 땡그롱하고 칼이 잘라져버리고 그 죄인을 자르지를 못했답니다 그 옛날 과거 얘기야 옛날 이제 그 영업농 얘기야 얼마나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일심으로 기도를 했으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살렸다 이런 영업은 제가 들었어요 제가 명법사 33주년 축제 때예요 연도를 보니까 1995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명법사 불교 대학 졸업식도 있었고 능원경 출판 기념도 했고 33주년 축제도 했고 우리 진노신님 80 80 잔치도 했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제가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이 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딱 됐어요 지쳐서 지쳐서 이 세상 떠나는 일이 이제 다다로 왔죠 여러분들 죽게 되면 기쁘진 않겠지 여러분들 수준에는 그렇죠 기뻐 기뻐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이지 제가 그렇게 어떻게 죽나 또 시신 기증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죽게 딱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좋아서 그 순간에 기뻐가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좋아서 제가 여기다 개성을 썼습니다 합장하세요 사대의 궤도 사성취 환희용략 종의식 관음조견 도한생 보문풍경 현실 제로다나 모호 우호 아임미 다 아부 지수와풍 사내가 무너질 때에 말이에요 이제 본인 화정 스님 본인이 이 죽음을 성취하게 됐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환희심 뿐이 아니라 그냥 벌떡 벌떡 뛸 만큼 하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오지 우리 오고사님 손 내리셔 아 너무 좋았어 하 내가 죽게 됐구나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이거지 그렇게 죽으려고 그래도 못 죽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쁜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제 의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처음에는 몸이 식더라고 몸이 식더니 점점점점점점 차곡게 식어지면서 의식이 끝났어요 이 세상이 떠난 거지 딱 떠났는데 그때 손에 손에서 뭔가 꼼틀꼼틀하는 관음조가 이 관세음 모살이 이제 나를 삶을 이어주는데 이 관음조라는 새가 있다 소리를 내가 들었어 어느 사찰에 관음조가 그 붓을 물고 색채색을 하는 그런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여기 법당 안을 보지 마라 이랬는데 다 들그렸는데 법당을 이렇게 뚫고 봐가지고 관음새가 날아가 버렸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서 이 세상을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에서 뭐가 꼼틀꼼틀꼼틀 하더라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새 같아 새는 새 같은데 눈은 아직 안 떨어진 거니까 의식만 돌아왔는데 그 의식이 손에서 뭐가 꼼틀거리는데 이게 뭘까 나만 생각해도 새 같은데 얘를 날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죽어 있다 보니까 이러다 죽으면 안 되지 스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손을 쫙 폈어 폈는데 저 세상은 안 보이고 이 손 위에서 새가 펄쎄 막 새기고 나시니 까딱 까딱 하고 손에 딱 내 양쪽 손에 이렇게 딱 피했는데 여기서 까딱 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보고 하는 말이 관세혼보살님이 이 관음조를 보내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내가 이 생을 지금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기쁨 기쁨 이 기쁨 기쁨의 본체가 나는 경전에서 자비신 관세혼보살 이렇게만 알았었거든요 기쁨 다시 기쁨 관세혼보살 너무 죽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너무 깊어서 뜰뜻이 기쁘니까 거기에 이르르니까 제가 다시 생을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살게 됐다 이거죠 제가 삼선승가대학 5기생 저번 날 있을 때 제가 회장으로 동문회 회장으로 취임식이 있었어요 우리 명법사 신도님들은 공양상 차리로 서울에 갔었고 제가 그 스님들에게 나는 스님들에게 생사해탈할 수 있는 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스님들에게 그 법문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법문을 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는 죽은 다음에 내일이 아닌 오늘 당장 이렇게 믿고 한 생각 따라가지 않고 나쁜 소리 따라가지 않고 지나간 모든 과거의 감정에 혹하고 말려들지 않고 오직 자비한 마음을 믿고 부처모님을 믿고 오늘부터 하나씩 처음 개혼했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분들을 모시는 마음으로 살 것 같으면 안 이루어질 안 이루어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보 당신이 연애할 때 그 시간으로 간다면 어찌 부부가 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쁘게 보이고 예쁘게 입고 예쁜 말만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아니지 여기 명복사 신도들은 그러고 계시죠 네 자 오늘 방청객들은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내가 창조하는 줄도 모르고 무지문명으로 썬깔 때문에 한몫하는 썬깔 때문에 윤회하고 고통받고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부처님의 마하반야를 가지고 바람일다 심경에 이르도록 이르러야 된다 이거죠 내 가슴에 감동이 돼야 되고 나를 채웠으면 또 상대도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죠 스님이 이 팔만대장경을 딱 아주 요약을 했어 언제 바빠 죽겠는데 자 스님 따라서 해보세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 성문승을 스님은 언행일치라고 여러분들을 가르쳤죠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할 것 같으며 부처님의 고진멸도 사제법문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문승을 다 같이 뭐라고 원행일치 아 예 원행일치 내가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이 성문승의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인연연기법이죠 2인연기가 혼자서 재앙은 없다 너와 내가 함께해서 만들어진 싸움이다 이거죠 그럼 내가 먼저 잘해주면 아쭈 하지만 결국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서로 잘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님이 배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영각성을 배려 호든이에게 배려할 것 같으며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보살의 육바람이 아이고 만처 보시지 개인욕 정진선정지에 그러나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딱 줄여버렸어요 보살의 육바람이를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모두 어느 때 어느 시간 따질 필요 없고 사도네의 팔춘도 얘기할 필요 없고 여보도 당신도 할 거 없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 것 같으면 이게 보살의 길이다 됐나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준비된 불자로서 행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보살의 길을 한노라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감동을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멋있게 산나 궁금해져서 이웃끼리도 저희는 참 별건 아니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아 나의 행위가 감동 다시 감동 부처님 세계가 감동이야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세계를 가냄요 아이고 부처님이 다 줬어 내가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일체의 중생이다 불성이 있다 일체의 중생이다 부천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거죠 알았죠 자 그럼 그냥 갈 수 있냐면요 영원한 생명 불성이여 무량한 광명 불성이여 불생불멸 불굴구주 부증불감 해탈열반 불멸의 빈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났네 지지 않는 영원한 꽃으로 다시 한 번 이 사바에 변한 내 지지 않는 영원군 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아 우리는 영원한 광명이기에 아하 담진 짓게 닫고 나면 우리 모두 이대로 부처님 부처님 본래도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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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